네 지금 맨하탄에 나왔고요 미슐랭 지금 30타짜리 스테이크집 가고 있고요 보기가 진짜 굉장히 궁금해요 맨하탄의 코리안타운이에요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비즈니스나 이런 레스토랑 같은 거 많이 운영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맨하탄의 다리미를 보고 계십니다 다리미 빌딩 아니 여기가 말로만 듣던 맨하탄이야 맨하탄 아니 뭐 뭐? 맨하... 음... Excuse me, isn't it okay to park here? 아 여러분 된대요 아니 여기가 도대체 어딘데 아직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 야야야 인마 빨리빨리 써놨어 마스크 좀 여기는 꿈에 그리는 메디슨 파크 아 그래서 레스토랑 이름이 일레븐 파크였군요 아니 여기 문짝 좀 보소 문짝이 3개야 3개 밥 한 끼에 50만원인 게 문짝은 3개인 게 필수인가요? 어? 오마이갓 도대체 직원이 몇 명이야 이거 밥을 먹는데 부담스러워 4시간 동안 10가지의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체력관리 잘하소 오늘은 내가 파주겠소 그래 그래 대체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음식을 짜게 먹기 때문에 음식들이 생각보다 짰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약간 굴 굴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굴 굴 같은 거 아니 나는 칠보다 양인데 이거 짜도 짜도 파단물보다 짜니 벌써 배가 불러 아니 중학교 때 코치가 츤츤이 빨리 먹으라고 내게 말했는데 4시간 동안 아 오마이갓 I just wanna go home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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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교체해줬고 또한 식탁들이 모서리에 잘 배치되어 있어 웨이터들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음식을 서버했습니다 이거야? 와 너무 맛있어 제 메뉴는 메뉴가 있어요 네? 네 아니 excuse me excuse me 메인메뉴도 대체 언제 나와 언제 뭐 뭐 뭐 폴파볼 초계 메인메뉴였다고? 일레븐 메디슨파크에서 식사가 끝나면 오늘의 메뉴가 적힌 메뉴와 선물을 줍니다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감동을 주네요 일레븐 메디슨파크에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미술령 3스타 꼭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려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